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분 경매에 대한 그 예전에 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분 경매에 대해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제가 조금 오래됐던 거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에게 실전 사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도 추천 물건을 제가 하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당시 추천 물건을 제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고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제가 직접 한번 부딪혀봤던 그런 사례예요. 지금은 이런 사례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낙찰을 받으신 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르쳐드리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경험이 지분 경매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거의 다 한번 해봤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건 보면 2015년 1.507에서 강제 경매입니다. 보면은 부계급인데 부계급은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이제 보시면 15분의 5 하다 보니까 5인데 약 3분의 1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평가가 3분의 1이 2600에 시작이 돼서 지금 1600까지 떨어졌는데 1800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아무도 낙찰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이 저기 뭐 단두금철이었습니다. 이게 30%씩 떨어지지 않고 20%씩 떨어지는 바람에 사실은 그 조금 그 수익이 그다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사례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분 경매를 가지고 이걸 볼 때에 지분 경매에서는 제가 이거를 그 지분만 사가고 다른 데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분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부동산을 사용하시는 분이 내 지분을 다시 사든지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눠갖자 이런 마지막 방법이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다 팔아서 나눠갖자고 해서 상대표도 그럼 그러자 하게끔 되면은 그 시간은 오래 걸리고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고 협상에 의해서 빨리 팔고 나오면은 마진이 좀 적더라도 시간에 의해서 빠르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분 경매인 경우에는 보면은 제일 보면은 제가 이제 강제 경매인 경우에 지분 경매를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채권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경매를 가격은 얼마예요? 1600만 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갚아버리면은 돼요. 그럼 취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하를 우리가 낙찰 받은 다음에 취하시키려면 저희들이 취하 동의서를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몇 백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취하시키지도 않고 우선 매수하지도 않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부분 이 법을 잘 모르시는 거는 그래 내가 저기 우리 식구들이 뭐 3분의 2를 갖고 있고 네가 3분의 1 낙찰 받았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지만은 법에 의해서 보면 꼭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차인 별지 점유에서 점유인이 누구죠? 정광선입니다. 그런데 강제 경매고 털점이 없기 때문에 이 정광선이라는 사람은 세입자인지 주인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하지만은 만약에 정광선이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다. 자 그럼 보증금 얼마다? 2천만 원이다. 또는 뭐 월세가 10만 원 낼 수 있고 안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자 먼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 돼 있습니다. 대항력.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에 정광선이라는 분이 우리는 3분의 1을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정광선이라는 분이 대항력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보면 기준거리보다 빠르니까 그런데 기준거리보다 늦어서 정광선씨가 대항력이 없다고 가정합시다. 없다고 가정해도 3분의 1만 낙찰을 받은 제가 정광선씨 내보낼 수 있습니까? 내보낼 수 없습니다. 왜? 5 반 이상을 가지신 분이 나가라고 하든지 뭐든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지분 경매로 봤을 때에 이 대항력이 있다는 건 저는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경매에 정광선씨가 저한테다가 낙찰을 받았는데 나 세입자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에 세를 드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2천만 원의 전세 들었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은 제가 지금 샀으니까 먼저 번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데 먼저 계약서를 쓴 걸 그대로 인정을 해서 3분의 1 2천만 원의 3분의 1은 저를 주시고 저와 같이 3분의 2의 주인과 3분의 1의 주인 저와 같이 다시 계약을 합시다. 저로 쓰는 낙찰자로 쓰는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럼 정광선씨가 그럼 내가 예전에 3천만 원 다 냈는데 그렇죠? 3천만 원 냈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한다? 그분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광선씨가 대학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시하고 추천했던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한 것이 지금 본문은 얼마죠? 본문 15분의 3 15분의 3 1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끔 되면 이 돈을 받으실 분이 여기 본문 서울동부지원법원에 의해서 본문은 대위로 상속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돈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데 상속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그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뒀다 보니까 거기서 강제로 상속을 시켜놓고 상속시킨 거에 의한 그 지문권자한테다가 강제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등기부등반을 봤더니 강제로 대위해서 상속을 시켰더라고요. 상속을 시켜놓고 여기 윤영철이라는 분 원희라는 분에게 그걸 얻었나 청구를 했습니다. 봤더니 백영기, 백성기, 백성기, 백영기, 백성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있고 이 다섯 분은 제가 보기에는 남자 형제인 것 같고 여기에 윤명월이 되는 분은 언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집이 제 혼자 생각이었습니다. 유영월이라는 분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열로 하셔가지고 혼자 생활하실 수 없을 때는 아들집이나 어디를 가시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 계시든지 아니면 조금 그렇게 혼자서 움직이실만 하다 그러면 이 노인네 혼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아까는 우리 유가도 아니고 백가도 아니다 보니까 전가라는 얘기는 여기에 관계 없는 사람이 친인척이라고도 누가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지만 거기에 대학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대학력은 있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일단은 만약에 경우에 세입자가 대학력을 주장한다면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에 의해서 추천했던 겁니다. 집을 가서 봤더니 집 상태가 옛날 집이기는 하지만 마을도 아주 좋고 동네가 거주하기가 좋고 집 상태도 상당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 그 층 아파트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골에서 거주할 만하고 더더군다나 제가 이게 제일 매력이 있었던 것이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에 있고 또 이 주위에 궁터가 좀 있어 갖고 이렇게 자동차를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후의 방법이 지분권자가 나몰라라고 한다. 나몰라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머니가 계신다든가 할 때는 나몰라라고 할 수가 없지만 집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고 여기에 살고 계시던 어머니가 유해양병원에 가 있다고 할 때는 그 형제들이 그 뭐 여윳돈이 없는 한 이 지분 경매를 막으려고 애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될 때는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점체 다를 경매로 파는 수가 있게끔 되는데 다 판다고 하더라도 금방 100%는 아니더라도 감정가의 한 70% 정도에는 팔릴 수 있을 거다. 그런 상태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동네도 보고 이렇게 보고 요즘은 제가 사실은 이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누가 사는지를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이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의 주인의 경제능력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대충 조사를 하고 아 입찰에 들어갈 것인가 말까 하는가를 결정을 요새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이장한테 가지 않고 그냥 봐서 괜찮다 싶은 생각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에 대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시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갖고 나와서 저기 바깥에 있는 쓰레기통에다 넣고 가시는 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자분인데 한 60대 중반쯤 돼 보이시더라고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 천몇병만 원, 이천만 원 정도는 이 집에 대해서 살고 계신 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네가 보면은 영동케에서 이렇게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땅이 좀 넓어 갖고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를 시켜 놓을 수도 있고 이 바깥에도 이게 조금 바깥에도 여기도 주차를 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동네 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낙차를 추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그 우리 추천하는 그 수강생들한테다가 이거를 발표를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추천을 했더니 그러면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도 이 6년 전, 7년 전에는 이 지분 경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라고 괜찮다고 권하고 하다 보니까 했지만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낙찰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래 네가 그렇게 시킨 대로 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좀 내포가 되어 있죠. 요새는 제가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대신 그 낙찰자를 대신해서 내가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은 이 당시는 제가 그 추천 물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그다지 많지도 않고 한 달에 한 개나 두 개 정도만 낙찰을 받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나서 쫓아다닐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낙찰을 받았다 그러길래 제가 영동이니까 제가 이 창원에서 우리 그 추천 물건 강의를 할 때 창원에 계신 분들이 이거를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제가 내가 한번 들려 볼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서울에서 창원으로 이제 가게 하러 내려가면서 이 지배를 들렸죠. 일단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거주자하고 누가 살고 있고 거주자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를 한 번은 보는 게 좋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해다 보니까 연락처만 알려주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경매를 다 아시는 분은 취하를 시켰든지 공유자 5세 매수를 들어오는데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보면은 저는 항상 차에다가 그 제 전화번호하고 그 F0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지분으로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연락 바랍니다. 이렇게 차에 있는데 일단은 제가 내려가면서 이게 집을 찾아가서 앞에 차를 세워놓고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이 뜨고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문에다가 제가 써놓은 거를 가지고 붙여놓고 이제 창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창원으로 내려와서 그때 붙여놓기는 한 2시쯤에 붙여놓고 창원에 도착을 하니까 한 5시쯤 되는데 한 6시쯤 6시 반 정도쯤 되니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대문에 붙여놓은 걸 봤습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거주하시는 분하고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연락처만 붙여놓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아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서 세를 사는 사람이고 집주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형님의 지분으로는 낙찰을 받으셨다 하면 집주인하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자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군요. 그런 분은 누가 세입자니까 계약을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을 하신 분을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 예 그 전화번호는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아마 전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는 가르쳐 자기는 세입자니까 더 이상 자기한테 연락하거나 뭐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르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안 받고 한 일주일 동안을 아침에도 해보고 점심에도 해보고 저녁에도 해봤는데 다 안 받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지분권자가 보면 32년생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15분의 5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이 주인도를 하면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들들 그러니까 다 다른 집에 가서 살고 있을 것 같고 주인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이 32년생 이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혹시 가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세입자도 아마 연락은 잘 안 될 겁니다 하면서 가르쳐준 거죠. 할 수 없이 제가 연락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우리 법무소한테 다 팔아서 나누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예전에는 알아보고 공유물 분할 소송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조건 지분으로 낙찰을 받으면 공유물 분할 소송부터 먼저 시작하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는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협상이 안 되면 소송을 넣는다 했는데 뭐 협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할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도 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가 넣게 됐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자 여기서 우리 지분에 대해서 잠깐 여다보면 지분권자는 2분의 1 부동산의 2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권한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에게 3천만원의 전세를 준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 2천만원의 전세를 주겠다 해도 2분의 1 이상의 권자가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3분의 1을 가지신 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서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명하여 현금으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3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할해 달라 하는 것은 다 팔아 다 팔아서 뭐로 하자 현금으로 나누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거기에 주인이 나와서 주 목적으로 쓰는 사람이 협상을 하는 건데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무사 한테를 맡겨서 소짱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한 달 쯤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섯 명 중에 한 분은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상대편이 다섯 명이죠. 다섯 명에게 송달을 했는데 특별 송달도 하고 뭐 해가지고 네 명은 다 송달이 됐는데 나머지 한 분은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직 송달이 안 됐는데 이제 시간을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이게 지문권자가 돌아갈 수도 있고 해외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험도 하게끔 된 겁니다. 해외에 있든지 돌아가시든지 했을 때는 참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송병도 또 꽤 많이 걸리는데 이 당시만 해도 경험이 잘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이 당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송달을 좀 미국에라도 할 수 있게끔 돈이 좀 들더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봐 주십시오. 일단 이해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하루가 이틀이 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여보세요 계산이 건물 지분으로 낙찰받으신 분 맞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세입자하고 통화를 했었고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갖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제가 제일 큰 형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 한 명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제가 걔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마무리를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 오니 만약에 전화가 오면 협조를 잘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손달을 다 받고 뭐 하고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 이거는 자기네들이 그 세입자 돈도 다 물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고 또 고향의 집이고 이러다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걸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이 지분을 15분의 5 지분을 다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살 테니까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제가 낙찰 받을 거니까 아 예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다렸는데 보름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 또 발톱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런 거야 아 이거 뭐 한다 그러더니 또 연락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다시 전화를 했죠 했더니 아 계산이 지분을 낙찰 받은 사람인 분신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분을 다시 좀 매입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에 6, 7년 전만 해도 2차나 3차까지 떨어지면 64%에서 49%까지 떨어지면 보통 60%에서 65% 정도의 낙찰을 받는 겁니다. 그래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리의 수익을 챙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분한테 온 전화를 그렇게 받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많이 받고 싶고 사시는 분은 적게 적게 주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합리적이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보면 이것은 감정사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감정사가 감정을 해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해놓은 가격에 제가 소송을 하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감정가격 얼마 얼마에 소송비용이 얼마입니다. 따라서 얼마 정도만 주신다면 제가 매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감정가격보다 더 달라 그래도 더 줘야 되고 어떻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감정가격에다가 소송비용만 얹혀서 주신다면 매도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아무 쓰레지 않고 오케이 그 가격이면 바로 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계약을 할까요? 바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가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뭐 계약이고 뭐고 하지 마시고 사장님께서 아시는 법무사 사무실을 하나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전원을 해서 이 매도할 때 필요한 그 서류가 뭐 뭐 뭔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 얘기를 해서 서류를 갖다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서류를 받으면 그때 그 전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아 서로 바쁜데 그러면 좋겠군요. 그러면 제가 법무사를 하나 정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 날 문자로 그 법무사 명함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무사 한테다가 전화를 하고 계산이 이거 지분으로 이거를 몇 번지에 있는 것을 15분의 5 3분의 1을 산 사람인데 이것을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어떤 서류가 얼만큼 어떻게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문자로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리 낙찰을 받은 수강생한테다가 문자를 보내고 일회일한 서류를 매도를 해야 되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저를 좀 주시면 내가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고 돈을 받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날 강의 끝나고 서류를 다 받고 그 다음번에 제가 그 그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을 했죠. 가서 법무사에다가 몇월 며칠 날 몇시쯤에 가려고 합니다 하고 미리 전화를 했더니 오시라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날 가서 서류를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 원하는 서류 맞습니까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 법무사 한테다가 그러면 사신다는 분한테다가 서류를 다 받았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했더니 바로 전달해 주시라고 서류 다 받았습니다 하고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십시오 하고서는 제가 낙찰을 받은 수강생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줬죠. 그리고 제가 낙찰을 받은 수강생에다가 입금이 되면 얘기해 줘라 했더니 조금 있다가 한 10분정도 5분정도 지났다고 했더니 입금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끝을 난 사례입니다. 아주 한 6,7년 전에 아주 간단하게 그 스탠드하게 끝난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스탠드하게 끝나지 않고 이 지문권자가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지문권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문권자가 협의를 안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사례도 있는데 또 다음번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했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